반갑습니다. 번개콩입니다. 파사주 팝 구강 접속사 grammar real test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접속사로 쓰였죠. 정치적인 죄수 주의의 손이고 죄수여 죄수들이 왜냐하면 정치적인 죄수들이 were usually 또 빈도부사 비동사 뒤에 써졌죠. 보통 were held 과거 분사 수동태로 썼습니다. 그러면 들어가져 있었기 때문에 at bastille bastille 하면은 bastille 공전에 it was it이 말하는거에요. bastille라는 이 성은 was a symbol 상징 이었는데 royal 왕족의 탄압 왕족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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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압의 성직이었다. 그래서 operation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핵심 단어 중요 단어입니까 주의하시고요. when 프리스탄 크라우드 parisian parisian은 파리의 대중들이 파리지행 이렇게 됐죠. 파리의 대중들이 공격했을 때 it이 말하는 것은 bastille only a few 오직 소수의 정치적인 죄수들만이 were actually 실제로 were being held 거기서 투옥되어 있었다. 거의 없었단 말이죠. 또 투옥 그러나 왜냐하면 사실상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military military는 군대 군대가 also 또한 station 주둔 시켰기 때문에 주둔하다 주둔하단 말은 그래서 대기시켰단 말이에요. 군인들을 add bastille 자 이때문에 커다란 양의 gunpowder 거기까지 화약 화약들이 were stored 동서를 썼습니다. 여기 수동체로 동서 저장 되어 있었다. 리얼도 여기서 bastille이겠죠. 자 after cloud gathered outside the prison on July 14th 17th 489 자 그러면 군중들이 모인 후에 바뀌죠. 이 감옥 밖에서 7월 14일 1789년도에 데이는 여기서 클라우즈죠. 군중들은 demanded 했어요. 요구 내놔 그랬단 말이죠. 요구했는데 자 gunpowder 화약을 자 as the gunpowder of bastille gunpowder 에서는 통치자죠. 그러면은 감옥의 통치자는 뭐라고 하죠. 아 교도소장 아 자 왜냐하면 교도소장이 자 had Refuse에서 대가고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. 이전에 Refuse 했기 때문에 자 Refuse는 거절 자 거절했는데 자 to give up 목적이었죠. give up 하는 것을 거절했어요. 포기 화약 포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Protesters 항의자 자 항의자 항의자 자 항의자들은 군중들이죠. 항의했던 사람들은 자 false 강제로 자 강제로 그들의 길을 갔는데 into the prison으로 강제로 열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 no sooner 주의하셔야 돼요. 부정어가 앞에 나왔죠. 옆에 치시고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서 head cloud entered 대각어로 썼다는 것도 주의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. 여기서는 자 한번 하자마자 no sooner 된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것은 as soon as 똑같습니다. 혹은 up ing 혹은 upon ing 동사 구조 하자마자 자 그럼 이전에 군중들이 들어가자마자 컨트리야드 마당 자 그래서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no sooner 된 뒤에 나왔죠. 그래서 no sooner 된 하자마자 자 저 갈버너가 그 교도소장이 자 order 명령 했는데 그들의 군인들이 자 order 2 썼죠. 총을 쏘도록 쏘다 슈팅게임 쏘다 자 due to 뒤에는 구 들어가야되요 due to 뭐 뭐 때문에 뜻이죠 자 보통 명사가 들어가는데 the vastest importance 때문에 이 중요성 자 바스티위의 중요성 때문에 자 as 로서죠 뭐로써? 혁명적인 상징 뭐로써 자 the news인데 of its fall 폴은 명사형태입니다 폴이 뭐냐면 이거는 몰락 자 몰락 몰락이에요 락 락 락 자 이 바스티위의 몰락에 news는 sped 자 spread죠 sped는 퍼져나갔다 자 true는 전체지역 프랑스에 상징이 되는게 무너졌으니까 퍼져나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추천하는 것은 차라리 암기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시험점수 잘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소재를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저 vastiu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찾아서 자 여기에 대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스티위 습격사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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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